네, 간밤 뉴욕중시는 소매업체 타겟의 실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S&P지수는 0.95%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지수는 0.94%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종목은 KH밥택입니다. 이제 새롭게 7, 8월 정도면 새로운 폴더폰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IT 부품사들이 최근에 오더컷을 받으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만, 폴더폰의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작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수준이었는데, 올해 가이던스는 3억 천만 대 정도 수준이었지만, 다소 다시 오더컷이 나오면서 2억 7천만 대에서 2억 8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다시 약간의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출하량 대비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플랫 내지는 소폭 증가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내에서도 IT 부품 가운데 폴더블폰 관련된 부품은 상당히 방향성이 명확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H밥택은 전사 매출 내에서 폴더블 관련된 부품 비중이 작년 61%에서 올해는 6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익에서 폴더블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위할 것을 추천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폰 관련된 수준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4,520억 원대, 영업이익은 470억 대로 영업이익다는 전년비 75%나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점유율 면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견고한 점유율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이제 듀얼 벤더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쪽으로만 수준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 힌지 부분을 하고 있는 에스코넥이라든지 UIL, 파인테크닉스, 서진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이러한 듀얼 관련된 매출, 이원화 자리를 넘어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KH 파티기 경쟁력에서 우위가 명확한 상황이고 마켓시어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힌지 기반의 실적 급반등이 유력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따라 견고한 점유율에 따라 인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점유율이 추가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일단 물량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급성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부분은 올해 폴더블폰 관련해서 130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됐지만 1600만 대에서 1800만 대까지 지금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3600만 대까지 출해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급성장은 충분히 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싱글 인지 채택인데요. 기존에는 듀얼 인지가 채택이 됐습니다만 싱글 인지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약간 우려를 하는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듀얼 인지에서 싱글 인지로 바뀌면 두 개 들어가는 부품이 한 개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싱글 인지는 듀얼 인지하고 비교를 하자면 형태와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지 크기와 공급 단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싱글 인지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 사이의 구김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기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방울 타입으로 이야기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일부 경쟁사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지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부분에서도 공급 단가가 또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점유율 우려보다는 홀드불 시장의 성장성 특히 출해량이 올해 대비해서도 내년에도 더블로 는다는 점 그리고 힌지의 업그레이드 따른 공급 단가의 상승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PR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9년간 저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인도 법인을 통한 중저가 폰에 관련된 내장 브라켓 매출도 성장 개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만 9천 5백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드불폰 시장 성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KH 바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1만 9천 5백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